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. 시험을 배반하고 노름을 하려 했더니 바로 빈털터리가 되었어. 당신 혹시 빈털터리? 몽둥이자. 오갈. 몽디 한 대만 차. 파워보션. 전탐. 백업. 절힘. 몽디. 몽디. 이펙트 갔네. 부적. 포식. 몽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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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탈색이 없는 카드는 되게 잘 나오는 세탈색이 없는 카드 지금부터 나 중괄호는 디펙트에 대한 지지관계를 처리한다 난 지금부터 디펙트와 한범이 된다 디펙트에 대한 공격은 중괄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디펙트 일단 탈화 잔혹성 탈화 빙근 무감각 드롭퀵 공격 카드가 나왔어야 했는데 육강력 뭘로 잡냐 흑쇄 달력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의 몰 캘리퍼스 벗사즈 미라손 버셔쓰 금 sapph 조하 유 아 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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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세 달력에 모급비까지 들어가도 딜이 안 나온다. 호피 가능? 아니 쓰레기 게임 억제 달력 없었으면 죽었다. 도갈 판도라 방울 무적 다수 한 장도 안 지워졌고 도갈 있으니까 판도라가 나을 것 같은데 put your hands up 두 개 난관 진화 난관 진화 마리 격돌 광폭화는 지워버리고 광폭화도 쓸려나? 호란이나 사열 같은 거 써야겠네 진화부터 강화하고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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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부상 두개나 있는데 난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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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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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제 만나요. 여기 다 해줄 거야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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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면 괴히 터질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장방은 가기 전에 재물 먹어야죠 안 뜨면 죽는 거지 안 뜨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안 뜨는 것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장 왜 버렸냐 전장 왜 버렸냐 50강 와야 되는데 내 신화 100파워넥슨들 너무 템포가 느려 가보십은 잠봅도 여친이 가보십은 잠봅도 남친이 있는데 어 인비주의자가 남 케일 수도 있지 뭐고 저거 딜이 몇이래 저는 사실 역대화에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명은 중구하라고 하겠죠 해명을 괴함 엘리트 엘리트 절대 안가 칼찌면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대노삼 대노삼 나오면 바로 터진다 그런 위험을 무릎둘 필요가 없어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그네코 본인 등판했으니까 정품이 확실하긴 하지 품질 보증서 같은 거 적재 탄력 때문에 적재 탄력 때문에 때리질 못하겠다 50각 봐야되는데 다음 턴에 50각이 50각이 나오는 컷이 엄냄냄 엄냄냄 엄냄냄냄냄 하혈자독성 되네 하혈자독성 쓰면 템포도 올라갈텐데 이댁의 템포가 더 빨라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나중에 덱압축하면은 몸박으로 템포 나올텐데 템포 빨라질텐데 산박 가면 엘리트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까지 덱파워 올려놔야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일이 아니야 엘리트 가기전에는 포션 다 채워놔야된다 터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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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루 이 걸 받네 아리케이드 아리케이드 오톡 몸박댁 정도면 다른 조합의 밴 템포가 늘인편인가 합축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 다르죠 합축만 돼 있으면 과찬 몸이 제일 빠르지 1턴에 999딜 아니다 한개 돌파가 더 빠르겠다 4문자답을 하는 날 죽어라 사형집행 웃음 으어어 기름 마리 발굴 발굴 하나 더 알만 하지 않나 발굴 근데 어디다 쓰지 뭐 전함에 써도 되니까 포시개 써서 2마리 먹어야지 그거보다 재물 안 떴네 먹지 말까 건돌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말이 없는 압축경로 몸박댁도 있고 그냥 클래식 몸박도 있는데 제가 너무 두리뭉술하게 말했네요 이 게임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이 게임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왓처가 제일 센 캐릭터라는 거 정도 디펙트도 사일런트랑 누가 더 쓰레기인지 가리기 힘든 이 게임에서 가장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디펙트가 사기라는 것이다 뒷넘깡 왜 D만 꼬리가 크지 뒷넘강 그 중에서도 알파하차가 가장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와 알파사기다 와 알파사기다 대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한답니까 현둘이 하이 현둘이 하이 현둘이 너는 방송 끄명 항상 급수알파프리즘 빙아밀지 버스를 급수알파프리즘 빙아밀지 마저 세상에 그런 덱이 존재한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해 머글각 나오나? 아 글색 편식 하지마 여기서는 무려 두 마리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는 무려 두 마리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올렸어야 한다. 저 쓰레기 같은 석재 달력이 깨트롤 하기 전에 먹어야 한다. 아이언 펠리드 사일런스 디펜터 위쳐틀더슬. 아이언 펠리드 사일런스 디펜터 위쳐틀더 아이언 펠리드 사일런스 디펜터 위치 아 방어력 쌓고 먹어야 하는구나. 지금 백댐포가 느린 편이라 점식과 싸우는 이것이 진정한 푸드파이터가 아닐까 푸드파이터 맞네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? 1673골드다. 야 안돼 이거 못이겨 안이길 수 있는데 진화 빨리 잡히면 기사로 화상 태우면서 싸움에 이긴 할텐데 아이언 펠리드 사일런스 디펜터 아이언 펠리드 사일런스 진화님? 흠 음 오케이 이 정도 맞는 건 예상 범이 아니라서 괜찮아 예상 범이 아니라서 괜찮아 모든 것은 계속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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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금 사신 사신 있나 니 사신이지 템포 당기려면은 몸박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방화도 안 돼있고 걸러야겠다 어포 잘 떴고 운이랑 빛 때문에 그냥 산다 성급함은 성급함은 몽둥이랑 대학살 때문에 못쓸거같아 소주 안먹었구나 이거 그냥 바로 마시면 좋을텐데 이거 엘리트 충분히 잡을 수 있긴 할텐데 그냥 솔보루트에 갈게요 굳이 지금 엘리트 잡는다고 백이 쎄질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심장 가면 심장 두드려 펼 수 있기 때문에 돌지 않은 아클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짜 광폭화 거절했네요 공짜 광폭화 거절했네요 공짜 광폭화óle Idiot 공짜 광폭화 거절하며 도착하 vas 나 태워 전장 포식 간다 전장 전장으로 또롭킥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 일도 없었다 아 으둠의 폰 까먹었네 까먹을 게다르지 7 곱하기 3 4 곱하기 3 1 곱하기 3 미워워졌네 84들 이거 갖고 봤으면 좋았을텐데 여기도 두 마리 먹으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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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맨 밑장 어 못먹네 어부렀네 아까 또투의 또성 이거 왜 자꾸 나옴 거기임 어 보자 마리케이드 가지고 드리블하는 이래서 제가 엘리트를 안갔습니다 쟤 의지로 음 맛있는 고기 프레시미트 왜 쟤는 화상을 넣을 생각이 없지 화상 혹시 화상 넣을 생각 없으십니까 화 1 2 3 상 아십니까 오리아르군 아리아르군 정말 쓸모없습니다 화단자를 제거합니다 아싸 지금 제일 안쓰는 카드는 잔혹성인데 근데 저거는 쓸수나있지 격돌은 쓰지도 못하니까 격돌 지워야겠다 난 고나 극복 다 태우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내 무감각 무감각 맨밑에 처박힌것만 아니었어도 훨씬 잘 싸웠을텐데 아쉽네 무감각 맨밑에 처박힌것만 살구를 태울 수 밖에 없단 말인가 두 마리 다 먹고 싶었는데 이 집 치킨은 한 마리만 오네 딱댐 딱고 딱댐 딱댐 보넛포식 엄명엄명 고개 아르지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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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아르지도노 어 고개 nie 무장을 많이 해제다 나아까까 보스는 메가 카카 아니 포식 포식 뭐야 빨리 나와 두 마리 먹게 아니 님 아 포식 썼네 저것도 발굴 또 썼네 두 마리 못 먹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거 죽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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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가 없건네 어둠의 부엉 있어가지고 빵 빵 난 이 몸 처음에 별의 거비인줄 치킨이 된 까까 치킨 게임 949골드 오전함 돈 남은 데 사자 공부하면 트롤 할 수도 있긴 한데 안하겠지 호전함 오전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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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환 속도 포션도 엄청 좋은데 액상 기억이 더 좋겠지 액상 기억이 더 나왔네 어 액본사 포션 여기서 빼야되네 퍼라나 나있으면 좋겠는데 상방에 주겠지 액본사 상방 순회세네 전전전전전전함 자 이거 받는거는 좀 많이 아쉽네 자 이거 받는거는 좀 많이 아쉽네 발굴 남아있으니까 두마리 다 먹으면 되겠다 섬탑에 밥 먹으러 온 아이언클리드 다 먹으러 온 아이언클리드 배식에 있어서 이제 그냥 불조약만 써도 돌기 때문에 전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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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제 시계랑 걔를 팔줍니다 에이 못먹네 병법서 지옥불 깨지 이거는 전천 안타? 아니 연타 일부러 반대로 말해서 원하는 패턴을 부르는 염통꽂이구이 불조약 하나 더 잊지 않네 바리보감이 먼저인데 바리보감이 먼저인데 곱게 죽자 심장아 곱게 죽자 심장아 에너지 부환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환이기 때문에 처리해라 달력 와 608 딜이 났어 개 노딜 대기였구만 이거 이것이 희귀유물이다 희귀유물의 품격 608 데미지 아니 턴당 3.8 딜이면 모래시계보다 아주 조금 좋은 거 아니에요 2,695점 2,695점 카론이 딜 더 많이 했네 달력이 아니었으면 육강령에서 이미 시체로 결정됨 2,695점 2,695점